지금 단장 여기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으로 현장이에요 정말 대책 없네 네 옆에 있으면 내가 자꾸 못 마저 너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? 뭐해라 적금 금지 대상자가 남편이네요 이혼 소심 중이에요 하객이 천 따니요? 아휴 씨 왜 저만 양호자의 훈리상 화 좀 못하고 쟤는 쟤쟤 그만! 강 의사가 지금부터 밀착 경험을 실시할 겁니다 오늘은 안 헤맸어요? 울지 말고 왜 그래 나랑 결혼해줄래? 강 의사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? 홍범하게?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어딨어 다 그 전쟁 치르면서 사는 거지 지금이 인생의 비수기라고 생각했는데 낮잠처럼 쉬어가는 시에스타였나봐요 내 아가 얘기 내년엔 우리 조금 더 행복해져요 내년엔 우리 조금 더 행복해져요 하이 히 히 히 나한테 다 털어놔 봐 내꺼 터쳐 라이 왜왜왜? 베이비?